안녕하세요 으하하하하 요즘에나요 베트남전 벌써 지났네요 베트남전 이후에 저희 가정모임이 있어서 미리 전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행사가 있어서 좀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음 여러분 베트남전은 지났잖아요 이제 월요일이니까 와 벌써 밤이 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요 부활절 준비할 예상이구요 그리고 23살 아마 삼신날 때 어 했나가 열리는 잠서에서 할 것 같아요 흐흫 우리 가족 모임이니까 어 그리고요 음 아마 5월달에도 인도네시아 가는 날이잖아요 인도네시아 잘 준비하겠습니다 100주년 이후에 정말 열심히 할게요 여러분들 위해서 저희 교회와 그리고 가족 모임 흐흫 네 더 많이 기도해주세요 흐음 어 그리고요 흐흫 법무관계가 흐흫 정말 기자가 되시죠 다음 주에요 흐흫 다음 주니까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럼 안녕 안녕 흐흐흐흫 잘 지낼께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멘